제진이 형 잘 잤냐? 예. 제진이 핑크 일어났니? 예. 주무셨습니까 형님? 핑크 형 일어났니? 핑크! 네? 일어났니? 예 일어났습니다 형님. 좋은 아침입니다. 제진이가 참 부지런해. 제진이 형이 막 다 씻어졌어요 또 아까. 제진이 형이 다 됐어요. 아 벌써 오빠 다 됐어? 네 네. 와우. 와우. 오우. 아 진짜 재진이 형 진짜 권받아야 돼 아이돌 흥미롭어 진짜 아이돌을 모든 조건 다 하나 치셨어 진짜로 다 스스로 하시는 모습이 아 저 안 피곤해요 저러면 나중에 이제 교환하면은 형수님이 피곤하시잖아요 아 아 아 아